그 때 보았던 모든 것을 뇌를 통해가 보고 나 요... 여긴 야아악! 실화! 이 상황에서 여유를 부리라! 정신 차리게! 에? 이루! 하악! 으아악! 너희들의 하찮은 공수는 아무 의미가 없다! 모두 나의 에너지가 태어라! 으응? 시로코가 죽던 그 때 강력한 에너지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면서 시공간에 틈이 생겼다 이가 내 눈으로 내 몸을 보호하고 있던 뇌는 그걸 볼 수 있었디 시간의 문은 거기에 빨려 들어가가 시간의 틈을 떠댕기면서 여기 아라드에서 뭔 일이 있었는지 다 보게 되었지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 으아악! 으아악! 으악! 제발 눈을 떠 약한 힘을 다진 존재야 아직 이 시간의 문을 맞이할 준비로 되어 있지 않구나 지금은 너를 추방하겠노라 정신 차리라 정신 차리라 자, 어떻노? 몸을 떠날 준비는 됐나? 안녕!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온전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멘